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그룹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임대차 보호법 5가지 개정안을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올려드린 바 있죠 그거에 대한 후속편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5가지 중에 2가지가 또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전달하는 저조차도 약간 민망합니다 너무 금세 바뀌었어 법이 이 BC주정부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바로 피드백을 받고 개정하자라는 대선을 되게 높게 삽니다 우선 거두점이 하고 바뀐 내용 2가지가 무엇인지 아주 또 빠삭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구독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세입자분들에게 퇴고 노티스가 기존 2개월에서 4개월에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게 8월 21일부터 3개월로 바뀌는데요 어떤 경우에만 이게 바뀌느냐 이거는 정말 전문 리얼터 분들도 헷갈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고객분들 뿐만 아니라 리얼터 분들도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집주인 또는 집주인 직계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들어간다고 할 때 세입자에게 4개월 풀 먼트 노티스를 줬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집이 팔렸을 경우에는 달라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을 내놓는 거는 아시다시피 세입자와 상의하실 필요 없고 집을 내놓기로 해서 나가달라는 거는 여전히 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오직 직계가족이나 실제 집주인이 들어갈 시에 여기서 집을 쇼잉을 하면서 집이 팔렸어 팔리고 나서 그 새로운 집주인 또는 그 직계가족 엄마 아빠가 들어간다고 할 때 그럴 때에만 3개월 노티스를 주시고 계속 지내고 있던 세입자분은 나가셔야 되는데 매매랑 상관없이 현 집주인이나 그 집주인의 직계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들어간다고 할 때는 여전히 몇 주 전에 바뀐 영상 내용대로 4 풀 먼트 노티스를 주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이 신청도 4주간 보장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3 풀 먼트 노티스 제가 풀 먼트라는 노티스를 한 거를 늘 강조드리잖아요 8월 31일 날 노티스를 주시건 8월 1일 날 노티스를 주셨건 8월 한 달은 지나가고 9월 한 달 10월 한 달 11월 한 달 11월 30일까지 그 세입자가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새 집주인은 또는 새 집주인 직계가족은 12월 1일 날 빈집으로 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뀐 내용 계기가 BC 주정부가 4개월로 바뀝니다 했더니 순수한 바이어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를 파악을 한 겁니다 왜냐면 보통 분들은 이제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재벌이지 않는 이상 누가 현금으로 다 집을 삽니까 보통 대출을 받는데 4개월 노티스 주고 키를 받으면 아까 말씀대로 뭐 8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8월 8일 날 노티스를 줘요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갈 거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달에 키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잔금을 치러지면 4개월이 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1월이니까 그러니까 대출 기간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증비난 서류라든가 대출 기간에서 인정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을 BC 주정부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 또 리얼터들과 모계지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피드백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순수한 바이어드립 여기서 피해를 또 보면 안 돼서 절충한 안이 3개월이라는 거죠 사고 팔았을 때 노티스는 3개월로 주로 든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우리 세입자는 또는 세입자 분들도 보고 계시면 내년도 3월 31일까지 픽스턴으로 내가 테넌스 애굴리먼트 썼는데 그래도 이렇게 집이 팔리면 3개월 노티스 받고 나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픽스턴은 보장돼 있습니다 상호 간의 협상을 통해 계약이 바뀌는 거는 또 있을 수 있지만 법으로는 픽스턴까지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런 모든 내용은 month to month 세입자 분들과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픽스턴에 있다가 자동으로 보통 month to month로 가잖아요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는 노티스를 팔렸을 때 3개월 full month 노티스를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상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아니 month to month인데 보상을 해드려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당연하죠 오직 month to month만 이렇게 노티스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은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뭐냐? 한 달치 렌트비를 보상을 해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디테일하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보상을 해주느냐? 새 집주인이 보상을 해주느냐? 아니면 현 주인이 보상을 해주느냐? 무조건 노티스를 주시는 분이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팔렸을 때는 기존 집주인에게 노티스를 주세요라는 조건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내가 3개월 뒤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티스를 주는 분이 거의 다가 기존 집주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집주인 분들이 보상을 해주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다 매매 계약에 반영이 되겠죠 가격이 그리고 또 바뀐 두 번째 기존에 세입자분이 노티스를 받았는데 되게 부당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온당치 않게 지금 노티스를 받은 것 같다 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게 기존 몇 달 전에는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셨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원래 법대로 또 나가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4주로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늘어났었죠 여러 가지 법적 조언도 들어보고 이게 지금 부당한지 파악도 해보시면서 하실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함께 8월 21일날부터는 집이 팔렸을 경우 이렇게 새 바여, 새 집주인 또는 그 직계가족이 나가달라는 노티스를 받으면 이의신청 기간이 3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런 집이 팔렸을 경우 하면 8월 21일부터 바뀌는 내용들이 다 3개월 풀먼트 노티스 그다음에 3주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또 하나 잠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 게 전 집주인이 노티스를 주고 보상금을 해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 집주인이 또는 직계가족이 들어가는 척 하고 3일 만에 새로운 광고를 내고 세입자를 새로 들어야지 요즘 시세로 렌트 시세로 받아야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걸리면 퇴고된 그 세입자분에게 무려 1년치 렌트비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의미점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어떻게 그 퇴고된 세입자를 알 수 있을까요 이건 기본 상식일 수도 있죠 렌트를 내려면 광고를 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광고를 올리시거나 또는 그 집 이웃이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입자 나간 분하고 관계가 좋아서 Hey John 이러고 그렇죠 There is a new tenant living in your old place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어기다가 걸리면 1년치 렌트비 보상 엄청나죠 그렇죠 3,000불이었다면 3만 6,000불을 보상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법을 준수하는 거를 늘 권장해 드리고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5가지 바뀐 사항 중에 하나가 이 퇴고 노티스가 이메일이건 직접 전달이건이 아니고 주정부가 개설한 포털 사이트가 있죠 새로운 포털 사이트 그 사이트를 통해서만 합법적인 노티스가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주정부가 나서서 악의적으로 퇴고를 시키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는 시도를 아예 처음부터 막겠다는 취지가 돼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왜 퇴고 노티스를 주시는 이유와 또 누가 들어가는지 이런 신상 정보까지 자세히 기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내보냈다가 또 새롭게 세입자를 받아야지 하는 그런 케이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바뀐 2가지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바이 으 으 으 i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